언니 뭐해요? 우와 너무 크다 재현이가 민영 언니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민영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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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지금 바빠 뭐해? 책 읽어 무슨 책이야? 오 재밌어? 완전 재밌어 오 책 읽는 여자 책 읽는 여자 말 안 하고 괜찮아 어떻게 우리 막언니 포스 괜찮아 나 막언니 너무 싫어 왜 싫어? 뭔가 다 재재 다 재재 안녕 안녕 와 언니 카메라 완전 들고 달리는 것 같아 그쵸? 빨리 달려 왜 풍경보기 자 이제 풍경놀이 하겠습니다 나무 나는 뭐하지? 꽃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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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중앙대에 와 있습니다 네 우와 대학교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진짜 이게 날씨가 좋은건가요? 좋은거죠 그럼요 지금은 드라이하기 전입니다 다음은 우린가요? 다음은 미스에이 예 예 뭐야 내꺼운 소리 타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진 남았습니다 어 파시냄새 네 어 미안해 언니 다리 다 쪘잖아 귀여워 언니 다리 다 쪘잖아 페이님 따라할 수 있어요 헐 언니 다리 다 쪘잖아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헐 지아 언니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수지 민희입니다 하하하하 여기가 언제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아 좀 키 좀 낮아 탐자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하하하하 지금 저희는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맞죠 민영 언니 숙소가? 회사 가요 회사 가서 연습하잖아 그치 아 그래 연습해요? 네 연습하구나 아 나 몰랐어요 우리는 스케줄을 마치고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아 언니 펜이 준 펜스 읽고 있네요 이 펜 좀 귀여워요 진짜 머리 완전 예뻐요 핑크 처음 봤을 때 가발인 줄 아는데 진짜 머리 나도 그 색으로 용색해 볼까요? 하하 어 한번 해보세요 우와 해보세요 우와 해보세요 numa 여긴 반응 하하하하 헐 헐 여기 미스터이다. 사이 해주세요. 죄송해요. 왜요? 저는 미스터 A예요. 배에 온니 지금 김밥천국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카레 덮밥, 제우 덮밥, 참치 덮밥, 김치 덮밥, 오징어 덮밥. 박수 쳐야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얼마 더? 얼마 더? 너무 많아. 아니, 다 못 끌려. 다 못 끌려. 다 못 끌려. 어? 배터리가 없습니다. 헐, 어떡합니까? 헐, 헐. 헐, 헐.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해줘요, 언니. 아, 빠이빠이. 아, 이거 추석에 안 맞춰줘서. 아, 빠이빠이. 아, 빠이빠이. 세연 언니. 그쵸? 뭐 하십니까? 아, 저는 선수를 보고 있어요. 아, 저는 선수를 보고 있어요. 아, 수지 언니 너무 피곤해. 저 머리랑. 우리 사진을 찍어요. 한 세 번? 그래. 하나, 둘, 셋. 수지 형은 뭐가 먹고 싶습니까? 아. 아, 네. 어, 일단. 네. 어, 민영 언니도 손가락. 네, 손가락 먹고 싶다고? 네. 앙. 야미냐미. 야미야미. 안 돼. 둘이다. 아, 지연 언니 일어났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잘 안 났어. 피리빠빠chemistry. 피리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vacantstation. 피리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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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stimates. 어, 틀렸다. 어, 틀렸다. 어, 틀렸다. 놀어요. 하나. 둘. 정답 입니다. 어우ksam. 어머! 쏠리. 언니, 나도 한번 해 볼래요. 그래요, 내가 찍어줄게. 정답입니더 토요뚜입니더 여보세요? 미녀야 뭐하고 있어? 언니랑 수시 찍고있어 아 그래? 너 왜 전화 안받지? 전화하고있어? 내 가방에 있을거야 아 그래?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지? 나와 고이 고이 지하언니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많이 피곤하고 잠도 못자고 저희가 수시양이 요즘 수시양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귀여워요 우리 서로 너무 귀엽다고 하는거 아니야? 서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카메라 앞에서 너무 심심한거 같아 우리 원래 더 재밌어요 맞아요 저희 진짜 재밌어요 굿모닝 그래? 싸우지마요 우와 영광다 재미없다 안녕 안녕